2. 4. 5. 5. 5. 5. 5. 며칠 전 재입대하는 꿈같다. 님들이랑 논지 벌써 1년 다 돼간다. 달력 한 장 넘기면 끝이다. 하면 변한다.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다. 야, 솔직히 말해볼까? 그냥 전기장판 틀고 치킨 시키고 앞에 코카콜라 입에 털고 고지방우 위에 조리퐁 타서 얼굴에 다 들이붓고 싶다. 그래도 님들이랑 나는 같이 가야한다. 이미 같은 버스를 탔기 때문에 지난번 플랜핏을 통해 오늘은 딱 이것만 해 라는 명확한 하루 미션을 정해드렸다. 그리고 예상을 훨씬 웃도는 님들이 미션을 수행하고 하루하루 운동하는 걸 보고 놀랬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 매일 하다보니 의문점이 생기네. 이 오늘 오늘이 모여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그래서 이번에는 크게 봤을 때 니들 개개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드리겠다. 운동 시작하기 전에 플랜 시작하기 들어가시고 일주일에 운동하는 횟수 클릭하시면 4주 예상 운동량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현재 본인 인바디 수치 기입하면 4주 플랜 준비 끝. 님들 개개인에 맞춘 4주 동안의 기대 효과다. 운동 시작한다. 풀업이네. 손목 부상으로 다리 땅에 딛고 링 풀업으로 대체한다. 해머컬. 이건 잘 모르는데 일단 따라해본다. 아 그리고 다른 운동으로 대체할 수도 있으니 바꾸고 싶으면 바꾸시고 트위스트 슈퍼맨. 다음부터 다른 운동으로 대체한다. 살짝 힘들더라. 하루 운동 끝내시고 4주 플랜 들어가시면 우리의 하루하루가 모여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래프로 눈에 보이게 명확하게 보여준다. 하루 운동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한데 운동 끝나고 뒤로 확 빠져서 오늘은 얼마만큼 전진했고 얼마나 남았는지 확실히 볼 수 있다며 운동도 꽤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입을 털었는데 이제 좀 같이 운동하자고 정기장판에 발 빼시라고 이거 뭐 배홍동 비빔면인가 새로 보여서 소고기랑 같이 사왔다. 웬만하면 모르실건데 소고기에 쌈장 묻히고 쌈무에 얹어서 비빔면이랑 같이 먹잖아. 더 바랄 게 없다. 맛있나? 무슨 맛인데? 저거 내 하나. 내 한입만 먹을게. 맛없는데? 그런데 혹시